팀원의 세 번째 월드 투어 안녕하세요 세 번째 월드 투어 비 더 선으로 전 세계 캐럭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전 세계 캐럭분들을 만날 생각에 정말 많이 설레이고 많이 기대 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저희 월드 투어 현장을 극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을 들으셨나요? 제복이도 이 케로드는 극장에서도 우리 만날 수 있는 거예요. 네. 맞아요. 준 씨. 맞습니다. 바로바로 비 더 선 휴스턴 공연을 라이브 뷰잉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8월 21일 극장에서 더 크게 더 핫 핫 핫 핫 하게 저희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그럼 라이브 뷰잉 TK 예매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? 그럼 바로 지금부터 라이브 뷰잉 티켓 예매가 가능합니다. 와! 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적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. 네. 캐럿들 극장에서 함께 모여 공연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! 2년 반 만에 진행되는 월드 투어인 만큼 멋진 무대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네. 세븐틴의 월드 투어를 큰 스크린으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. 네. 그럼 우리 8월 21일 극장에서 라이브 뷰잉으로 만나요.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네! 세븐틴! 감사합니다! 안녕!